이제 가보셔도 돼요. 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택시 불렀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옛 선조 말씀이 노는 예스다. 아니, 지금 막 연약하고 개복 씨처럼 건들면 터질 것 같고 홍 씨처럼. 그리고 막 비실럭거리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괜찮고 택시 불렀다니까. 옛 선조 말씀이 강한 부정, 강한 긍정. 아니, 대체 무슨 선조가 그런 소리를... 하다 하다 내가 변호사 보호관찰까지 당하네. 야, 나는 진짜 정말 훌륭한 보호관찰관이야. 가세요 이제 좀. 어? 예스 미? 노? 데려다 주세요, 그럼. 예스! 고! 가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 없는 타입이네? 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 프라이데이. 네. 그럼 우리?